셋! 하나 둘 셋! 대박이다! 역시! 짱이다 짱! 유리점! 7! 6점! 6점! 나 유리로 갈아탈 거 봐 유빈이! 잠깐! 잠깐 아직 써니 거 안 봤어! 여기서 결정해! 여기서 결정해! 유리로 갈아타느냐? 아니면 그냥 써니 뒤를 치느냐? 기회는 한 번이야! 요즘에 약간... 우리 단독이야! 우리 권택이야!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! 사격은 거? 여기 권택이 있어! 잠깐 다녀와도 될 거 같아! 야 주마다 바꿀 기회를 주자! 그래 그래!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! 저요 이제 앞으로? 다음 주 누가 할래? 다시! 다시 유명! 다음 주! 유명의 활약! 많이 기대해 주세요! 유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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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!